아침부터 거하게 먹네. 아우, 술 먹으러 가고. 아우, 죽겠다. 진짜 술 안 먹는 데서 온 거 같아. 시원한 관참 물래? 여기 포도주스 같은 거 하나 있다. 아우, 너 먹어라. 아우, 뜨거워. 친구랑. 야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면 어떡하냐. 왜? 야 이거 봐봐. 푸른 디버터를 드시면 배에서 꾸룩꾸룩 꾸룩한다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나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. 카메라 넌 왜 들고 왔는데? 동네! 컨텐츠! 친구한테 푸른 주스 먹이고 강제로 똥찾기 챌린지 한 번 시작해볼까? 아니 그게 뭔데? 다이어트 할 때 똥이 잘 안 나오잖아요. 이걸 먹으면 똥이 주룩주룩 잘 나온대요. 나 원래 잘 나와요.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똥을 참으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시간에 100만 원? 너무 많이 주는 거 아이가? 100만 원인가? 겨우 1시간 똥 참고 1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시키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. 절대 못 참아요. 1시간은 그냥 참지 못 참아요. 이거를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돼. 일단 밥을! 일단 제가 시키는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밥을 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바로 들어갈게요. 59분 시작합니다. 시작! 일단 밥을 맛있게 드셔주세요. 첫 번째 미션입니다. 밥 먹기 오케이! 아직까지 느낌 와요? 제가 아직까지 찰만한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아직 술동을 안 싼 상태거든요? 그래서 싸기 전에 이걸 먹어버려가지고 야 원래 술만 먹어도 다음날 꾸룩꾸룩거려서 죽는데 큰일 났다니.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. 이 물도 원샷 부탁드리겠습니다. 10초 안에 원샷 부탁드리겠습니다. 퓨! 섹시한 목적. 자 푸른 주스가 여러분들 이 물을 원샷하게 되면 효과가 두 매로 좋다고 합니다. 드시는 분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 저 기분이 이상해요 지금. 왜요? 약간 진짜 목롱하고 그거 숙취해요 숙취해. 숙취해요? 푸른 주스를 마시고 물 한 잔 이렇게 원샷하고 나면 엉덩이로 오줌을 칠 수 있다면 기저귀. 이빨 기저귀라고 나 뭐하노? 물을 매기면 안 되지. 점점 불안해지는 고물빈. 기억이야. 아 진짜 이 정도는 싼다고.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. 아 진짜 배 아픈데? 뭘 써? 일단 벨트는 풀어놔야겠다. 그냥 벨트는 꽝만 넣으면 배 아프니까 안 된다. 자 식사 계속 하셔서 주시죠. 다 먹었어요. 네? 아 뭐 노래하는 거예요. 자 10분 경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장운동을 돋는 주파수구나. 작정을 했구나 그냥 똥싸게 하려고. 진짜 빵구 나온다 지금. 나옵니다. 야 빵구 진짜 맞아 미친놈아. 효과 좋네. 잠시만. 아우 씨 야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보다. 배에 힘이 안 들어간다 자기가. 잠시만. 진짜 아프다. 아이가 힘이 점점 빠진다. 아니 벌써? 아까 빵구뜨릴 때 이제. 최대한 조절을 해가지고 그 정도 빵구뜨끄지 안 했으면 그냥 통화로서 남았다 진짜로. 자 다음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똥이 잘 나오는 요가병. 내다가 이렇게 힘을 주시고 골반을. 그러니까 똥 싸라는 거잖아요 여기. 그게 맞지. 이러고 똥 싸라는 거잖아요 형들아. 난 지금 이 화분을 지켜야 되니까. 진짜 나오고 있는데 빵구? 나아. 어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. 어 진짜라고? 아우 야. 야 요가 너무 좋다. 빵구나보이 다섯 번 겪어져 지금. 그렇지 20분 더 안 돼. 왜? 표정 뭔데? 무섭다. 아 진짜로 좀 되셨어요? 막상 빵구를 끼고 나니까 고급대에 또 넘어가요 이게. 화장실만 안 가면 백만 원이 거지? 바지에. 아 잠시만요. 그 영상에 나가도 돼요? 바지 베낀다는 거. 아니 저거 안 될 거 같아. 그거를 찍어야겠다. 아니요 무조건 참으셔야 합니다. 나오면 안 됩니다. 아 그죠? 아깝게. 아 이 사람 각오가 대단한 사람인데 도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. 도전 정신. 아아. 좋아. 어 근데 나 이거 이미지 어떡하냐? 빵구를 약간 감미로운 걸로 모자 있게 해주시고. 잠깐만 이걸로 해주세요. 아아. 이걸로 이제 담으로 바꿨는데. 괜찮잖아요. 아아. 형님 이거 참을만한데 순주야? 자 30분이 경과했습니다. 벌써요? 진작 할만하다 이거. 아우 아깝다. 자 다음번 미션. 배변활동에 가장 좋다는 운동. 콜라오트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 식사 맛있게 하시고. 대기하시고. 이거를 혼자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거. 누가 바로 빼앗게 먹겠습니까? 우리는 콜라 드시는 거예요? 왜요? 안 돼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드세요. 자 그리고 응가에는 여러분들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더 배변이 잘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응가가 잘 나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기만 해봐. 이기만 해봐. 이기 이 참에 그냥 최초로 또 한 번 싸고 꾸지. 다음 미션입니다. 플라오프 100개를 안 떨어뜨리고 성공하시면 됩니다. 시작! 야 야 야 잠깐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. 잠깐만 잠깐만. 진짜 이거 한 50만원은 안 된다. 아닙니다. 자 내가 조절이 안 된다 이거는. 포기하시겠습니까? 그건 아니죠.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. 알겠습니다. 몇 개. 시작! 바지라도 혹시 가내보면 안 될까요? 또이구이구 오늘 서울대회에서. 옆좌석에서 숨을 거 같은데. 둘, 셋, 넷. 와 야 진짜 안 된다 이거. 야 안 된다. 너무 아프잖아 얘 왜 이런 걸로 샀어요. 그냥 홀라풀이 해야 돼. 이게 이제 장을 쭉쭉 눌러서. 저거 기압해 주잖아요. 쟤 싸도 모른다. 쟤 그냥. 우와. 야 나 이거 졸라 보셨다. 우와. 내가 봤을 때. 포기 마려운 게 아닌데 아픈 거 같은데. 아프면서 너무 마려워요. 표지 없어. 너 푸른 주스 먹었어? 내가 말고 혈이가 먹었어. 뭔지 안 됐어? 오늘 어디 나가시는 거 하지 마. 그거 잠도 못 자. 진짜로? 새로 나올까 봐 잠을 못 자. 똥이 새우가. 왜? 내가 먹어봤어. 진짜 다음날까지 아무래도 못 나갔어. 그냥 화장실에서 살았어. 덕창 찌어짜듯이. 쭉쭉. 쭉쭉 나와. 아니. 카메라 하나 보고 있었어야지. 아니 그걸 왜 이렇게 한 번에 먹을지 저도 몰랐죠. 됐다 이거 개 큰데? 어? 못 참겠다. 아 진짜 못 참겠다. 딱 10분 남았어. 아 아니야 못 참는다. 아니 지금 딱 10분 남았어. 아 진짜 못 참는다. 아니 지금 딱 10분 남았어. 10분만 참는다. 아니야. 진짜 10분 남았어. 야 진짜 10분 남았어. 야 진짜. 야 분급 10만원 분급 10만원. 아 10만원 100만원 이거 지금. 아니 분급 10만원인데. 안 된다 안 된다. 진짜 이거 쌌다니까. 진짜 힘 조금만 끄면 흘려도 안 돼. 물똥이다. 물똥이다 물똥. 아 진짜 딱 느껴진다. 고구마 근데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? 예. 개XX 하지 마라 진짜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재훈아 나 진짜 싼다. 나 여기 싼다. 이 바닥에 싼다. 걔 진짜 거짓은 싼다. 아 예. 10분만 참는다. 아 안 나와. 아 진짜 못 참는다. 도구도 좋네. 도구도 좋네. 도구도 좋네. 이 XX 하지 말고 나온다 말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이거 왜 찍지 마. 이거 왜 찍지 마. 야 찍자. 아 아쉽게도 이렇게. 고구디님의 똥 참기 챌린지 실패하셨는데. 고객님. 네.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배변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? 기분이 개더러워요. 아 진짜. 뿡. 뿡. 소리 들었지 아까. 뿜뿡. 뿡. 뿡. 언개 치는 줄 알았어. 아 진짜 근데 그게 배에서 나오더라. 성공으로 해주세요. 1분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. 아 근데 1분이 안 돼. 오케이 그러면 절반 성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. 50만원? 보빈이 내일 하루 휴가 드릴게요. 진짜로 그럼 나 내일 놀러 가야 되나? 네 알겠습니다. 누나도 너무 고맙다. 근데 나 진짜 내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것 때문에 주는 거지. 내일 휴가.